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갖춘 중산간의 멋을 살린 그런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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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수영장이 딸린 아진오름이라는 건축물 대상을 받은 주택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 여러분 토지를 보셔서 만나요 여러분 그 토지를 보실 때 일반 전이나 임야 상태랑 대지로 완전히 조성이 된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조선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왜 그 1000평대 2000평대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냐는 게 이거를 만드는데 땅값의 2배 심지어 3배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개인이 저런 장비를 사서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다 감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국수를 사면 얼마 안 하죠 근데 국수집에 가면 7천원 8천원 하는 겁니다 국수집 사장님한테 국수가 이거 700원밖에 안 하는데요 왜 7천원 받나요 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저도 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였고 지금 이제 앞에 보시면 이게 1번 2번 해서 면적이 약 100평대 초반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면에 있는 게 120평 1번 그리고 2번이 102평 평당 단가는 우리가 150만원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 약 1억 중반대부터 2억 중반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멀리 이제 앞쪽으로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아마 2층 정도 올리면 저쪽 들판이랑 오름 그리고 먼바다까지 살짝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안친오름이랑 너무나 친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앞쪽은 그냥 일반 택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이렇게 집이 한 4채 정도가 새로 신축을 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거의 세컨하우스 별장으로 쓰시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2층은 지금 풀장으로 세팅하신 것 같아요 저 안에 풀장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도로는 일반 지금 8m 도로 가운데 중앙선 그으면 아마 왕복으로 차가 이제 교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보입니다 좀 이따 3번 보여드릴게요 네 좀 전에 1번 필지 2번 필지 말씀드렸어요 120평 102평 그리고 이게 3번 144평입니다 사실 이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잖아요 제가 이제 정리한 걸 드리면 현장에 와서 원하시는 위치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원하는 평수의 금액인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 갔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쪽은 옆에 이제 삼나무 숲이랑 좀 밭이 있어서 조금 더 운치 있는 뷰가 나올 것 같네요 향을 서양으로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기반 시설이 다 완료가 완비가 돼서 언제든지 집을 짓고 싶을 때 이렇게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번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52평 비슷비슷하죠 120평에서 150평 그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오수관 오수관 맨홀 뚜껑 보이시죠 오수관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 오자랑 오자는 조금 다르죠 아무튼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외곽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과 수고스러움이 따릅니다 송당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게 김동률의 노래 중에 잔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요 소리 없는 그대의 노래 귀를 막아도 귀를 막아도 들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음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름과 갈대밭이 잘 어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주도에 내려와서 정말 제주도적인 차량으로 3, 40분 정도를 더 투자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고요 편의시설과 교통의 정말 편의성을 근거리에서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시내권 연동 신제주에 사시는 게 맞죠 좀 전에도 연락이 와서 전원주택지를 찾는데 약국이 5분 10분 거리 내 주변에 있느냐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나왔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를 찾는 게 빠를 것 같다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전원에 있는 거잖아요 전원일기 보셨잖아요 그거랑 같이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는 한 15분 20분만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산이고 바다고 편의시설이고 읍내가 있고 외곽지라고 해도 시내권이라고 하면 뭐 큰 병원까지 다 있으니까요 인근 주변에도 집들이 몇 채 지어져 있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주변이 절대 밀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반시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땅 보실 때 그 오수관이랑 이제 바로 인입할 수 있게 지금 보이시죠 전기랑 오수관이랑 수도 다 빼놓은 거 그러니까 이까지 진행하는데 사실은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차후에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제 아마 허가를 잘 안 내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송당리 같은 곳에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선점을 해놔 두는 게 투자용을 떠나서요 차후에 이제 이런 땅을 큰 땅을 본인이 매입해서 거대 자금을 들여서 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 1억 중후반에서 2억 중반대 금액으로 편하게 매입을 하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다 택시라서 차후에 이제 마을이 들어서는데 뭐 위해시설이라든지 뭐 냄새나는 거는 주변에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과는 이제 차후에 네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택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에 있는 그 토지는 전호가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한 120평대 왔다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올리면은 저기 안친오름이 그리고 주변에 다랑시오름이랑 많은 오름들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너에 있는 거 이 코너에 있는 게 120평입니다 정확히 어쨌든 그렇습니다 120평이면 충분하죠 예 주택자리라서 뭐 코너 자리도 좋고 코너가 아닌 것도 다 좋을 것 같긴 해요 영업을 하실 게 아니니까 지금 인근에 집이 네 한두채가 있는데 지금 사거리 바로 들어오기 전에 이게 122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인 그림을 보내드리면 그거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대로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물건 정리해드리면요 어 전체 이제 면적이 100평대부터 150평대 예 그 사이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1억 아마 초중반에서 아마 3억 정도까지 가고 대지 조성사업을 다 해서 이제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됐죠 본인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건물만 지으시면 되고 외곽지 토지 대부분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이제 논밭이었던 경우에 기반시설이 있을 리 만무하죠 수도 전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덩어리가 너무 크면 평당가가 좀 저렴하다고 해도 총금액이 굉장히 올라가죠 7 8억대 9억 10억대 돼요 평당가는 싼데 그게 현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 한 중반대 금액으로 송당리 오르메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는 들판에 아름다운 집을 짓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실부동산 이서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olan okay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